안녕? 난 열일곱 미미야. 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. 빨리 학교 가야지. 얘들아, 우리 빨리 학교 가야 돼. 지금 늦었어. 지각이야. 지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발레 시간이야. 몸매를 가꾸기 위해선 필수지. 어때? 우아하지?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. 토슈즈와 가방을 챙겨서 가야지. 내 장래 희망은 멋진 슈즈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오늘도 슈즈 부팅글을 구경하러 왔어. 와, 이 살고색 슈즈와 블랙 슈즈를 와. 새로 나왔나 봐. 구두 구경은 정말 재미있어. 다른 건 또 없나? 뭐가 있을까? 아, 맞다. 어떡해. 몽몽이 산책시켜줘야 되는데.